네 안녕하세요. 캐치미에서 이오태 역할을 맡은 주원입니다. 아 그래프네요. 그래요. 이거 좀 싸워주세요. 먹으면 안 돼? 아 좋아. 속았지? 물을 치러 드리겠네. 물을 치러 드리겠네. 물을 치러 드리겠네. 송이. 너무 이게 신경이 나요. 끝. 끝. 또 이래. 우리 세계에서는 명성이 없는 게 최고의 명성이지.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난 지금 당신 연행에 갈 거라고. 오랜만이네. 이슥자? 난 네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.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. 나 왜 침대 위에 있어? 컬택 바뀌었다가 다시 입혀놓은 거 아니야? 오해야.